랩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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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로 로밍도네 한 명 있어요 누군데 님 카이드구나 티복 지금 티락 막났다 형 물어보면 알려줘요? 대답해줘요? 나 카이드에요 알려줘요 형님 왜냐면 옷이 아 옷이 말로 달로가 있고 아 둘인데 얘거랑 엘라랑 이거 막을 생각해 자 일단 현보 입고 안 깨져 있어요 현보 입고 안 깨져 있어요 현보 블록킹하네요 빨핑 여기 2층 화장실 혼보 빠르게 들었어요 형님 레드페인 빠르게 아 이거 아키드 빼올까 통방 일단 화장실이나 진탕실이나 깼어 나 드론 없다 쇼핑하고 아웃이야 내가 화장실 라임 내가 화장실 라임 이거 드론은 한쪽으로 못 넣어주나? 4번킹으로 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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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디야? 아무튼 라이언 왼쪽 오른쪽 다 있어요 얘가 열라 저 이거 우리 2층 포기해요? 이거 열었어요 형 그럼 2층 포기합니다 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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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왼쪽 내가 오른쪽으로 쏠 것 같게 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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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비실 뚫었지? 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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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서 뚫어봐 봐줄게 잡아봐 우리 로봇전이 못했어요 카우 카우 아케이드 보고 있어 통방 뚫려 아케이드 이놈아 아케이드로 가고 다시 통방으로 한다 카우 용기에 못봐요 용기에 다운 들어와 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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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첸진 맥스 하나 압테이드 하나 압테이드 철해봐 철 아이고 비가 안돼 비가 안돼 통방 라인으로 통방 너무 안 좋다 4번 핑 티복으로 오른쪽이다 해체 해체 쪽 붙었다 나이스 어? 오릭스가 있는데? 절대 안 밀려 내가 볼 때는 발티리 오릭스 밴딜 3개 찍었고 오릭스가 존나 특이하게 뚫네 가만히 있어봐 죽지마 걸렸다 어 안 걸려 이게 어? 멜루시 예 10세 10세 디아노 나타는 예건가요 그럼? 아마? 생각해야지 하나 멜루시라고? 하나 멜루시라고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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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버에 아프지마 아이씨이 야 뒤로 빠지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잘 소리 들을게 형 그럼 사이트 둘이예요 발키리 복기 확인 멜루시 어딘지 몰라요 중계 내려가요 중계 내려가요 빨개에 드론 납두게 중계 내려갔다 멜루시다 중계 중계 쪽 중계 쪽 아이고 중계 쪽 중계 쪽 아이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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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에도 뭐하나 있는데 여기 둘 둘 둘 둘 중계 위에 중계 위에 하나 중계 쪽에 셋 멜루시 복기 하나 잡았어 옐루핑 나이스 하나 바로 들어갔어 멜루시 봐 멜루시 봐 봐줄줄은 없네 아 이대로 이대로 안 해 내 핸드폰이 진짜 참 잘 봐 두고 있어 아프다 나이스 나이스 멜루시 마지막으로 본거는 나 서울할게 아 없어 설중 멜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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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 시바다랑 에이스 이 다 있다고? 아닌가?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숙스모커 쓰네 이거 동굴 쪽 광각 쓰거든요 멜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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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고 밀어야 돼 에이 어 멜루시 멜루시 어디야? 여기? 여기 치크 시원 내가 해야 돼 아아 씨 해관 뚫어야 되는데 잠깐만 해관 내가 뚫을 수도 있어 해관은 몰라요 2층은 클리고 해관은 클 여기 내가 냉장고 가볼게 냉장고 지금 뭐 하고 있거든 내가 냉장고 가볼게 냉장고 지금 뭐 하고 있거든 벼멜 아나 냉장고 보고있다 냉장고 보고 있다 끌지를께요 맞아요 이거 기사 좀 안전하자 오케이 오케이 기가 막혔다 판단! 아아 뭔가 뚫더니 후룩후룩 하고 다투는데? 내 거랑 뉴저 안에 있어가지고 빨리 빨리 정보하려 그랬는데 음... 아... 린이... 드론은 사운드 범인다 형도 저희... 조금 먹자? 얘네 계속... 리엔키태타스 치고 쏘는데 멜루씨... 2층 ㅅㅂ ㅅㅂ 또... 또 지랄하네 이 ㅅㅂ ㅅㅂ 오 맞다 맞다? 오? B를 맞다고 한다? 오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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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라 있네 아... 이렇게 쓴다고? 아 이거 죽는다 냉장고를 옆에 빨리 탄 다음에 옆에 설마 붙여야지 하하하하 이거 반대 사이트 로링 하나 왔어요? 발키리! 발키리 통제! 발키리 통제실 조피아 창문 앞에 조피아 창문 앞에 밴드 오! 밴드 있다 있다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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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리야! 미라! 놈지! 밀어라! 밴드짱 나이스 칼아 소음기 미라 컷 나이스 용개 확인 냉동고 준비 용개 냉동고 지립했다 발 찍는다 발 찍는다 지피 벨루시 벨루시 잘 용개 위치 몰라요 들어왔어 설야를 준비해 카페게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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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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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